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혈굽기 4장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댄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류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뻘아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뻘아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래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은 떨개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이 오늘의 본문 4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을 피하는 모세에게 아마 뱀이 피할 정도로 크고 무서웠나 봅니다. 손을 펴서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뱀을 잡을 때의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머리나 꼬리나 만져볼 용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를 생활을 하던 모세는 달랐을 겁니다. 그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꼬리를 잡으라니요. 그러나 말씀에 순정한 모세가 꼬리를 잡자 금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데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뱀은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여기서만 변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도 변화하고 이집트 왕 앞에서도 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꼬리를 잡는 것, 때로 무모해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득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모세의 손에 피부병이 바라게도 하셨다가 다시 낫게도 하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세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답하냐요? 답답한 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말을 잘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이 말에 대한 언급,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볼 때 이 모세 개인에겐 이 말에 대한 것이 진심으로 콤플렉스가 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쯤 되면 이건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진심이 그랬구나,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세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을 모르셔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 귀를 만들었다. 그런 나에게 네가 지금 말을 더듬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에게 쉽고 잘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잘 못하는 걱정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입에 직접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서 아, 이쯤 되면 모세가 좀 수긍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으신가?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해야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로 주여입니다. 주여. 답답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구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제가 수를 세워보니까 모세가 다섯 번 거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과 그 일에 대한 계획을 모세가 질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계속 질문도 했었어요. 그런 질문을 해온 모세가 결국 내린 결론이 속된 표현으로 참 찌질합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사려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꼬치꼬치 깨묻고 다 따져보고 물었더니 막판에 가서 그 물건은 필요 없겠네 라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묻지를 말든지 아니면 살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시는 선택조차 잘못되었다. 나를 지금 선택하신 거 하나님 실수예요 하는 그 의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고 선포도 하셨고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모세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입술에 말도 넣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도 못한다니요? 모세가 해도 너무합니다. 이 사장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모세보다 나은 게 없구나. 지금까지 사장을 읽으면서 계속 모세가 답답했거든요. 정말 이 정도면 좀 한다고 하지. 해도 너무하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 나이가 80인데 내가 지금 그것을, 나이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모세를 생각하려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 가운데 나는 모세보다 나은 것이 있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모세보다 나은 게 없더라고요.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쾌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 성경을 통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를 말씀의 삶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며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 기적도 보여주세요. 아,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의 삶에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살뜻, 말뜻, 간을 보며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다섯 번 거절했죠? 저는 다섯 번보다도 더 많이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사장에 드러난 모세의 모습이 저보다 더 낫다. 제가 이 모습보다도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이나 거절한 모세에게 그동안 꾹 참아오셨던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저는 여기서의 화가 말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 좋게 말해요. 좋게 말할 때가 있지만 좋게 말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비의 소견에 이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화도 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7절까지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고 결정적인 처방을 내리세요. 네 형 아론이 있다. 네가 형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아론에게도 말을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처럼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더하여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이라고 말씀도 해 주시지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입 다물고 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일할 땐 사람의 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만으로 충분한 사역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단호한 처방에 대해 모세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하죠.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장면이 모세의 진심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도 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애굽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그 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맞습니까?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흐를 쓰는데 바로 2장에서 출애급기 2장에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겼는데 그 형제와 같은 단어 히브리어 아흐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아버지 집 나의 형제들이 있는 곳 그곳에 대한 향수와 연민과 책임감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장인에게 내가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북돋아 주셨어요. 갈팡질팡하는 모세에게 찌질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눈으로 기적도 보여주시고 단호하게도 말씀하셔서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북돋아 주심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매일 있습니다. 선언먹자 교회에 부임하고 저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없었기에 부대낌도 있었고 하나의 일처럼 느껴져서 귀찮은 마음도 있었어요. 다른 이들이 나의 일기를 본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일기를 쓰지 않으면 불편함이 제게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양치하는 것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양치를 하는 것, 안 하는 것 두 개만 놓고 비교하면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더 귀찮겠지요?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치를 해보면 귀찮음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양치를 해서 주는 그 유익이 제 삶의 그 귀찮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써내려가는 저에게 그와 같더라고요. 쓰고 나면 좋습니다. 귀찮은 부담스러움을 능가하는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유익이 많지만 그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일기를 쓸 때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르신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쭈쭈 해주세요. 제 삶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수도 없이 초청하시는데 그 삶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없이 사랑해 주세요. 넘어지고 깨어지는 제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마음으로 일기를 써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시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또 북돋아진 마음에 일으켜진 마음에 그 용기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과거에 매여 있었던 모세 많은 나이가 그의 걸림돌이었을까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과거의 일들이 떠오를까 봐 두려웠을까요? 속마음은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이 걱정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뒷걸음치는 그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북돋아 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세임을 북돋아 주시고 열정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북돋아 주심이 모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렸던 시절 아버지와 종종 산에 가곤 했었는데요 등산로 초입에서부터 아버지께 묻곤 했습니다. 언제 다 와? 언제 다 와? 그러면 아버지는 늘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머리가 좀 크니까 그 말이 좀 별로더라고요 맨날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하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은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깨우쳐질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그 조금, 그 조금이 더해져서 결국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가장 옳은 때이고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옳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조금이 내일의 조금을 만나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금을 살아내는 우리들을 북돋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북돋아 주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절 말씀 여왁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형 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다섯 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북돋아 주세요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세에게 찌질한 모습도 일관하던 모세에게 때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눈으로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힘과 용기와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갈팡질팡하던 모세에게 때로 찌질한 모습으로 모여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내가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여전히 북돋으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 어르고 달래주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세임을 내기 원합니다 열정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율정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뜯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한 다음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심을 압니다 실수가 없으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계속 나의 모습을 봅니까? 그 연약함에 부족함에 넘어집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넣어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떠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